안녕하세요.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대변축에 우리 원토낚시포인터 자리를 알려드린다고 우리 팬분들하고 왔습니다. 팬분들 지금 두사람입니다. 지금 현재 지금 장면에서는 지금 고기를 한 열대수 잡아내 가지고 잡으러 잡았습니다. 잡으러 잡았는데 지금 해를 뜨고 있습니다. 사람들 얼굴은 공개를 안하겠습니다. 얼굴은 공개를 안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저 팬분이 또 이쪽에 보면 지금 한사람 되어있죠. 우리 팬분들입니다. 자 지금 이렇게 낚시대가 이렇게 있고 아침에 진짜 실제로 여 와가지고 우리가 낚시를 좀 했을 때 물 만조대 들어왔는데 만조대 들어와 가지고 좀 희한한 배꼽을 잡았습니다. 촬영하기 전에 앞에 아침에 일찍 들어오자마자 세사람이 같이 원토를 해가지고 고기를 좀 잡았는데 파도에 함박에 다 먹고 소모품 통까지만 뭐 쿨라 저것까지 전부 다 물에 다 빠진거 다 주스내고 그랬습니다. 그래 사람은 좀 안전을 뭐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거 또 볼뜩일라 아 거기 또 세바레가 있습니까? 예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낚시 자 고기 좀 갖다 주세요. 고기 좀 갖다 주세요. 자 여기에도 우리 낚시가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내가 앉아있는 저 포인트 내가 앉아 있었던 포인트를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절로 나가보겠습니다. 저 내 가방이 있는데 하고 저 내 낚싯대 있는데 하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지금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저 낚시가방이거든요. 저 낚싯대는 지금 현재 잠시 좀 쉰다고 이렇게 좀 놓아놨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밑으로 갈아 놓았습니다. 난 다음 날이 너무 좋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